안녕하세요. 팔레용공원장님의 판배한TV의 판결정원단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용공원 행정 정규직 전환과 채용기대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390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주식회사고요.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 보조표 참가 근로자죠. 상고 기약됐습니다. 부당해고 맞다 라고 한 거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의 시설관리 업무에 관해 외주 용역업체인 GSI와 용역대학을 1년짜리로 체결했습니다. 용역업체와의 과업 지시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GSI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2018년 6월 한국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설립이 되어 2018년 8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합니다. 원고는 GSI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일제 교대 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에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근로한 25명의 근로자들과는 근로계획을 체계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야간수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단속적 근로다라고 해서 이런 합의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25명은 우리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고 계속적 근로하는 사람들이다. 휴식시간이라든지 야간근로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계획을 체결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단속적 근로조건 합의서에 관련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2018년 6월경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단속적 근로종사로 승인하였다가 2020년 12월경에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승인을 취소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단속적 근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속적 근로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 받은 거죠.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계획을 체결을 안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을 모두 승계하기로 해서 서로 근로조건도 합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합의하기로 했는데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한 경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회사 전환 채용이라는 기대권 이걸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기대권이 인정이 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것이 부당해고인지 요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전환 채용의 요건과 절차를 선정해서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다면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대권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 이 말한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 작성 거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일 뿐이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합의서를 작성 안 하는 게 나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단속적 근로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표시는 아닌 거죠. 원심은 그러면 누구하고 이거 그만두겠다는 표시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서는 단속적 근무 형태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관할 기사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단속적 근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걸 거부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의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당한 기대권에 대해서 합의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했기 때문에 부당해가 맞다라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설리부 고용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채용, 나는 이쪽에 취직 안 하겠어. 또는 포기,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합의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이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이거는 법적으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합의적 이유 없이 채용 거부할 때는 부당해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주로 발생했던 문제고 현재로서는 이런 판례가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